자, 저희 아까 안내방송 해드린대로 아마 지금 시간부터 약 2시간가량 오프소 촬영 시작됩니다 자, 혹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안내방송 해드렸는데 이 오프소 촬영 분명하신 분들 계신가요? 다들 여기 앉아계셨다는 건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면 영상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기 전에는 누가 누군지 확인이 안돼요 얼마나 좋아 좋은 시기잖아요 자, 그럼 다들 유튜브 촬영에 종이 한 걸로 알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거기 올라오시면 안돼요 내려가세요 네, 거기 함부로 올라오시면 안됩니다 남의 짐이 있어서 그거 가져가실 때 확인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우리 출발할까요? 좋은 시간 되시고 Gay에 της 감당하는 현재 제가 한 가지 아 나 이 타자마자 이상한 애들 얘 뭐냐 얘 너 어디 요즘 요가해 요가 요가 빨리 올라와서 앉아봐봐 진짜 궁금한데 너네 왜 유튜브 촬영만 시작되면 애들이 이렇게 미치는 거야 왜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래? 근데 왜 그래 왜 좀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좀 멀쩡하게 좀 타 이거 봐 이거 봐 애들이 유튜브만 촬영하면 이게 난리야 이게 난리야 야 이거 병이야 병 이거 심각해 눈이 주의병이야 이정도면 빨리 올라가서 앉아 자 이쪽에 우리 총각이랑 여기도 이렇게 살짝 만나서 상관 여기는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인인가요? 거기 네 분 성인이에요 바로 혹시 내 딸 남자친구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수고하세요 넘어갈게요 학교사 남친 있었는데 여자 넷이 저러고 놀이기구는 안타겠지 설마 일단은 만나서 반가워요 자 뭐 몸풍기니까 아 여기 총각들이라도 있으면 좀 소개라도 해줄 텐데 있는 거라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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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이랑 중딩 있고 저기 이상한 아저씨 한명이고 이게 끝이네요 어떻게 필요하시면 여기 여기 이상한 아저씨 여기 이분 있는데 어떻게 이분 좀 데려가실래요 이분? 어 안그래도 이분 때문에 지금 우리 짜증나 죽겠는데요 자 여기 저기 우리 보라색 우리 패딩 입은 우리 야학생들 만나서 반가워 보라색 패딩은 혼자 탔니? 그럼 누구랑 같이 탔어? 너 어디? 아 잠깐만 왜 근데 따로 앉았어? 언니야 언니? 아 언니가 너랑 따로 앉은데? 어 너 창피해서 그래 야 너 동생을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동생이랑 같이 타야지 같이 안타줄 거야? 따로 탈 거야? 그럼 얘 떨어뜨려도 상관없는 거야? 어? 아 그래? 아 너 진작 얘기하자 아 항상 우리 아버님이 있어서 내가 차마 세게는 못하겠고 어? 여기 특힘은 분명히 유튜브에 미친 것들 얘네 분명히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야 아주 그냥 쉬지는 않는구나 니들은 쉬지는 않아? 야 니들 그러다 내깅스 빤구나 이 바보 같은 거더라 빨리 올라와서 앉아 미안한데 그렇게 오버 안해도 돼 아니 굳이 그렇게 오버하면서 뭐하러 이걸 열심히 이렇게 타 어? 야 두 손 다 뒤에 잡아봐봐 이제 얘네 안 되겠어 어? 니네 두 손 다 뒤에 잡아봐봐 두 손 다 그래 뒤에 꼭 잡아봐봐 뒤에 잡고서 니네 탈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왜? 아니 도대체 왜? 그 이상한 걸 왜 하는 거야 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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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야 이거 이거 자 우리 몸풍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몸풍기고요 자 여기 그럼 이 하얀색 마스크랑 거기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그러면 커플? 둘이 커플이에요? 그러면 사촌? 아 사촌이야 아 사촌은 가족이 아니구나 그치? 아니 아까 아저씨가 분명 가족이냐고 물어봤더니 또 아니라며 그냥 사촌이면 가족이잖아 가족도 왜 아저씨 헷갈리냐고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 지금 너희 말고도 지금 여기 우리 이쁜 언니들 만나야 되고 지금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 여기 이상한 아저씨 이 발차기도 봐야 되고 어?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냥 어? 오늘 저 아저씨 바지 터질 때까지 내가 이거 시킬 거라고 내가 형 언제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 오늘 그래 끝날 때까지 어디 그래 이거 계속해 그래 어? 야 진짜 지치질 않네 이 아저씨는 진짜 야 남학생 너 왜 거기 떨어졌어 아저씨 너 안 불렀는데 깜짝 놀랬잖아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학생들도 만나서 반갑고요 어 그래 아 이렇게 뒤에 잡고 타니까 얼마나 좋아 진작지 아니 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좀 야 이거 안 웃겨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아니 좀 새로운 걸 연구를 해오든가 야 야 그렇지 USA 야 그 상태에서 손을 그렇지 야 이게 재밌는 거지 이게 이 바보야 이게 야 너 지금 슈퍼맨 같아 슈퍼맨 야 어 이제 좀 새로운 것 좀 연구 좀 해 좀 다른 것 좀 보고 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야 남들이 따라하는 건 재미없는 거야 안 한 거 해야지 안 한 거 야 여기 주황색 언니 봐봐 야 너 뒤에 잡고 있어 봐 아니야 아저씨가 이 새로운 캐릭터 발견했단 말이야 너 저리 가봐 어 여기 주황색 언니 봐봐 야 야 이 언니처럼 이렇게 새로운 거 어 뭐 요런 거 알아 요런 거 점프도 뛰고 어 뭐 오토바이 시동도 걸고 어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이게 재밌지 이게 거기 뛰어다니는 거 이제 안 재밌거든 자 빨리빨리도 올라가 남기시고요 자 우리 맞아 갈게요 아 진짜 정신 향기도 없다 정신 향기도 없어 거기 우리 아버님은 괜찮아요 우리 아버님 맞으시죠? 그 옆에가 따님인가요? 아빠 맞어? 아니 아빠랑 이걸 타면 어떻게 해 이게 아빠한테 효도를 해야지 불효를 하면 안 돼 이건 불효야 이거 불효 이게 너한테나 놀이기구기 이게 아빠한테 이게 놀이기구기겠니 이게 학원에 걸어가면 얼굴에 육수 흘릴텐데 진짜 아니야 이거 아주 너 아빠 마스크 찢어지기만 해 아주 니가 책임져 아주 자 놀이 좀 더 세게 갑니다 우리 강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야 우리 아저씨는 뭐 그냥 돌아가는데도 지치질 않는구나 자 힘내내세요 우리 이제 두 바퀴 남았으니까 봐봐요 아저씨가 하니까 저 애들 다 따라하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저 애들 다 따라하고 있네 애들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담들이 보면 정신병원인 줄 알아 여기 아 진짜 나중에 결혼해서 딸낳는데 이러고 돌아다니김을 죽여버려야지 진짜 내가 아주 진만해 어 내가 아주 무섭다 니들이 무섭다 니들이 아 멀쩡한 사람들이 없어 멀쩡한 사람들이 이놈의 유튜브 때문이야 이놈의 유튜브 때문이야 그나마 여기 아가씨 네 분이 참 멀쩡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아가씨들은 꼭 저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항상 이쁘게 요렇게 탑승 좀 해주세요 알았죠? 요렇게 이쁘게 탑승하시면 제가 옆에 우리 청자켓 우리 여기 청자켓 아저씨한테 보내줄 기회 줄게요 이 아저씨가 이래 봬도 야 월미도 문화재야 월미도 문화재 양발차기의 달인이시라고 어떻게 우리 문화 아니 얘 사촌 야 도대체 너는 여기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데 니 오빠는 왜 도대체 안 도와준다니? 우리 사촌 빨리 올라와서 앉아 바닥에다 헤딩하면 안 돼 빨리 올라와 빨리 여기 옆에가 사촌 오빠야 그러면 그러면 삼촌? 아 삼촌이야 아니 그럼 삼촌인데 도대체 너 왜 안 도와준다니? 아니 삼촌이면 가족인데 그 보라색 그쪽으로 가지마 어 거기어 걔 싸움 잘하게 생겼어 어 괜히 거기 갔다가 뚜드려 맞지 말고 일로 와 어 삼촌한테 가 차라리 삼촌한테 그래 아니 저기 삼촌 좀 한 번만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조카 불쌍해 죽겠어요 에이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쓰러지겠어 아 진짜 속상하다 저기 삼촌 삼촌? 혹시 총각인가요?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여자친구도 없고 나이는 20대 초반? 중반? 30대? 아 30대에요? 아 아깝다 그냥 20대 초반 하지 여기 이쁜 아가씨들 4명 있는데 남친 없는 애들 얘네 다 보내줬을텐데 삼촌한테 이 아저씨한테는 굳이 안 보내도 되거든 이 아저씨는 할게 많은 사람이라 자 우리 이제 또 슬슬 정리하러 가야죠 자 구강들 잡으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잡을적으로 못 하시더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우리 어학생들 이제 다음에 올 때 다른 거 연구해와 어? 알았지? 야 야 USA 그거 안 이뻐 안 이뻐 야 내려와 너 궁데이 밖에 안 보이잖아 너 궁데이 밖에 재밌는 거 우리 주황색 언니처럼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어? 저 봐봐 언니 좀 공 아니 거꾸로 매달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아이고 이렇게 타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얘네는 이걸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그거 하지마 이제 재미없어 이제 자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여기 우리 딸도 아우 야 봐봐라 어? 아빠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아빠 이런 게 저 아빠 배꼽도 보여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어? 자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은행해 드릴게요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자 우리 반대쪽 차례들어 나가실게요 좋은 시간 함께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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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